스멜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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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 2파 석을 젓가락으로 포카리 1.5리터 찍어먹기 현황 보시다시피 따지도 않은 새거에요 외누누 랄루룽 포카리 1리터 얼려서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는거 아니었냐 나도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꼼수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미션은 위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5만원이 걸려있는 어마무시한 미션이 걸렸습니다 바야하로 며칠 전 아 좀 싼데? 아 수확할까? 아 해해! 아 싼거 같은데 해! 콜! 가자!! 가자! 먹는 양보다 증발 양이 더 많겠어 그렇습니다 전 혼자먹는게 아니에요 대기왕께먹기였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냐고 보는데 당연히 내일까지 하죠 내일까지 아직 1시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웅웅웅! 증발 양이 증가하는 조건 건조하지만 뜨거운 대기 바라보는 날씨 일단 창문 열어놨어요 자네는 평소에 돈만 바라보고 마실 수 있다는 자유에 감사하지 않았지 자 자네 앞에 15만 원이 있다네 그 포카리를 다 다 마실 수만 있다면 그 15만 원은 자네 것이야 하지만 그 젓가락만 이용해야만 빼앗 자 게임을 시작하지 upp 우웅웅 각각이라 눈 아픈에 안경까지 회사 슬픈 사슴눈까랴 미션때문에 더 슬픈거지 그런거지요 아니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은데 왜 내가 지금 억울하게 생겨서 그런가?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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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읧 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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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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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겠죠?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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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힘이샤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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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는 양만큼 침이 떨어지고 있다. 전체 양은 변함이 없다. 여러분 입술로 최대한 잡고 있어. 자 일단 오해를 하실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포카리 직광고가 아닙니다. 포카리는 저한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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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저는 커서 스트리머가 될래요? 아들 너는 커서 저런거 하지 마라. 주변에 스트리머가 되고자 한 자들이 있으면 고개를 들어 이 영상을 보게 하라. 생각보다 빨리 하실 것 같아요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미친놈아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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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식사주기디. 오 마이 오 마이 고생이 많아요 자, 이정도면은 봐봐요 자, 이정도 기울여도 입까지 안 닫혀 아, 리얼? 지치면 하겠습니다 아직 지치지 않았어 한평생이 지난 후 마시는건 반칙이라고 하는 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, 이정도 기울였어요 이정도 기울였는데 더 기울여볼게요 자, 이게 시X 입에 닫혔어요? 젓가락으로 퍼먹기 쉬우라고 기울은 거예요 시X 뭘 쳐마셔, 시X 알지도 못해, 새끼들이 계속 한 상태에서 젓가락 시작하... 마시는 소린 날 수 밖에 없어, 이 멍청아 의심하지 마 이걸 어떻게 마셔, 시X 야, 애초에 그래 이거 한 컵 마시게 해주는 미... 에, 그것도 내가 거절했는데 화내지 말고, 예쁘게 말해요 똑똑 따가지고 꽃밭에 심어버릴 녀석들아 아잉! 띠아ä엑 모두들 와나나의 팔을 위해 엑스 을 눌러 조율을 표하세요 엑스 앙 자, 막잔 빡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띠아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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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자 한번 저어달라고요? 없어! 저을 수 있는 게! 야! 여기 싹싹 비어있어! 이거 마지막이야! 없어 없어! 자 잠깐 돈에 한번 줄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자... 히히히... 또 한번 가고 노랑이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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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